반갑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김수민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다 끝났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이제부터 슬슬 달라지기 시작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또 프로리그에서 뛸 때하고 국가대표 됐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슬슬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국도 했듯이 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박정희라는 사람을 긍정적 맥락에서 끌어온 거다. 그리고 그게 민주당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이 박정희를 언급했다면 여기에 대항하는 국민의힘의 카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김수민의 예언 날아갑니다. 이재명의 박정희 카드에 맞불을 놓는 국민의힘의 카드가 나온다. 그 카드는 이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의 카드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재명의 박정희 카드는 왜 나온 거냐. 이걸 알아야 그 상대방인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행보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의 박정희 카드 왜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박정희 언급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을 했어요. 아니 이재명은 차베스 아니야? 차베스인데 왜 또 박정희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본의 아니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준 셈이 됐습니다. 왜냐 이준석의 말은 박정희하고 차베스는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박정희와 차베스 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차베스, 이재명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기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통하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계열 정치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계열 정치, 계보 그 역사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을 넘어서서 중도 확장 내지는 보수층 일부까지도 표를 받을 수 있는 그 카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도 확장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층은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가야 돼.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태도는 온건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이런 중도 확장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안희정 전 중남지사, 김부겸현 국무총리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이라면 거꾸로 중도 확장을 할 때도 내 색깔을 분명하게 들이대가지고 저쪽 사람들을 나한테 빨아 댕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놓고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국가 주도, 공공개입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대장동 개발 의혹 때문에 공공이 제대로 개입한 건 맞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본인의 지지층은 공공개입이 본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공개입 코드를 밀고 나가자. 밀고 나가는데 진보적인 것만 이미지로 잡지 말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다리로 그렇게 교량으로 삼아서 그쪽으로 쫙 뻗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펴게 될지 감이 슬슬 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연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던 어떤 다리를 통해서 중도 확장 내지는 진보층 일부한테까지도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대선 본선에 들어가자마자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전직 대통령 누군가를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급해서는 안 될 사람 바로 각이 몇 명 나오죠. 얼마 전에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금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는 정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도 그렇게 탁탁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두환은 이제 100% 스킵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하고는 그래도 이미지 좀 많이 다릅니다. 민주화 시대 첫 대통령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국가장 논란에서 봤듯이 쿠데타 전력이라든지 비자금 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추앙할 수는 없는 인물로 돼 있죠. 그렇게 본다면 수감 경력이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근데 막판에 IMF 터진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간중간에 소환을 할 거지만 크게 비장의 카드로 소환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남은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 전 대통령?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성 분명히 있죠. 근데 4.19 혁명을 통해서 축출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국민의힘 계열의 아빠에 해당하는 박정희를 언급했듯이 거꾸로 국민의힘 쪽은 민주당 계열 대통령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좁혀지는 거죠. 몇 분 안 계십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아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나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카드는 당연히 안 쓰는 거고 노무현 카드 가끔 나올 겁니다. 왜냐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노무현, 문재인 또 많이 다른 것 같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다.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0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그 칼럼을 보고 여러화 같은 호응을 보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구 사이였다는 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분 한 분이 계시죠. 내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카드가 쓰기에 편합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났느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6년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막 전국을 돌아다니는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러닝셔츠 입고 빨래하고 이런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중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막 이 시대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김무성과 김무성이 김대중?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김무성이라는 정치인은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김무성도 김대중을 언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언급하기 편한 게 있어요. 김대중 세력이라고 했을 때 현재 정치판에 김대중 세력이 있나요? 현실정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활동을 했던 설훈 의원, 김한정 의원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범친문으로 벌써 흡수 편입됐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 일부는 예를 들면 박주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은 국민의힘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김대중 비서였던 장성민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대중 세력이 현실정치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김대중 도서관이 돼버린 거예요. 빌려가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빌려가가지고 읽으세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 이런 것보다는 국민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미지에 가까웠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IMF를 극복했던 시대의 대통령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업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김대중을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 거냐 이런 거는 제가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활용할 것 같아서 그 사례를 제가 미리 예언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부고속국도 박정희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 이재명 이렇게 딱 틀을 만들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김대중 정부는 IMF를 극복했고 국민의힘 정부가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탔는데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노벨 과학에 관련된 그런 상을 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서 국민의힘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따로 출마를 하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DJP 정부를 했듯이 국민의힘도 공동정부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재명은 박정희를 참고하고 국민의힘은 김대중을 참고하는 이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런 캠페인으로 무엇을 노릴 수 있느냐 역시 중도 확장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김대중 마케팅은 어떤 쪽을 주로 공략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호남입니다. 근데 호남하면 다 진보냐 다 민주당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그 사이에도 진보, 중도, 보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호남 쪽으로도 특히 호남의 보수라든지 중도 이 정도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접근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운을 띄울 때 김대중이라는 이름 세 글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를 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고 통합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중도층이 있습니다. 어떤 중도층은 좀 과격하게 일을 확확 추진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중도층도 있고 반대인 중도층도 있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박정희 카드를 꺼내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 좋아하는 중도층을 공략했다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카드를 꺼내므로써 화해하고 통합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중도층으로 접근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진짜 국민의힘한테 돈도 안 받고 많은 걸 가르쳐 드리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에 기억나시죠? 문재인, 조국, 임종석 이분들이 딱 이렇게 커피잔 들고 산책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막 난리 났었죠.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그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판을 벌려놨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당시 IMF 상황이었는데 그때 신문을 딱 보면 뭐가 있느냐.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고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극박해 보이죠. 자랑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리고 취임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잘못은 정치인들이 하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들이 당했습니다. 하면서 울컥합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어픔과 울분을 여행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 이미지 전략에도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미리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깔고 가는 거 이게 김대중 정부 스타일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처음부터 도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딱 견져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의 공력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종합하면 저는 이번에 대선에서 여러 낙선자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경선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낙선자들이 나올 텐데 저는 낙선하신 분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배운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당선되는 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례를 참고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임기를 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역사와 정치가 어우러진 이야기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